생일 축하 드립니다 선생님 마이크 키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감사합니다 어 생일모자를 어떻게 그리더라 어 까먹었네 생일 축하 드려요 영상 감사합니다 오케님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. 휘잉 기모링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쟤달님 맞나? 마음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휘잉 기모링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큰 돈을 다들 감사합니다. 모자는 다음판부터 쓰자. 아직 덜 그렸으니까. 생일 축하합니다. 방송은 못보지만 항상 응원합니다. 아니 FD 스틱님 일경규를 감사합니다. 이거 탈주하고 리액션해야 되나?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방송 끝나고 재롱잔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시오. 이렇게나 큰 돈을 생일선물로 얼마나 원하시나요?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. 어 3억이요.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3억 달라면 3억 주나? 그럼 3억. 네 잘 들었습니다. 네. 비록 안 끊이지만 취직하면 갚을게요. 재롱은 유튜브로 꼭 좀 올려주세요. 제가 방송은 못 봐서 천원 감사합니다. FD 네 스틱님 떨경규를 꼭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재롱잔치 꼭 올리겠습니다. 자 퇴근하자. 어우 네. 바텀이 진짜 큰일 나버렸네. 게임이 좀 어렵네. 게임이 어렵네. 괄호치고 상관없음. 응 게임 지면 그만이야. 난 이미 시급 벌었다고. 어 뭐야. 어 그림원 제가 켜놨나요? 그려지나? 잠깐만요. 그리모는 어떻게 켜지? 재생. 생? 아 몰라레후. 아이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요. 곧. 아 재롱잔치 꼭 열겠습니다. 모든 걸 줘버림. 아. 야 아쉽다. 아쉽게 저버린 듯함. 아 수고하셨습니다. 메들리 한번 갈까? 아까 커다란 도움 받았으니까. 아 네 메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생일모자 씌워주죠. 아 맞네. 아까 하다 말았구나. 아 네. 아 모자 씌워드렸습니다. 모자 더 썼으니까 한번 해볼까요? 흠. 아 아 아. 들리시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아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? 이걸로 한번 메들리 가보겠습니다. 나이 승. 너. 저 승. 에. 이해할 수가 없네. 그대를 쳐버리지 않는구나. 가보자 가보자. 가보자. 압도적. 감사. 정말 다행이다. 우리 정글 뭐하지? 아무것도 안 하네. 독하다 독해. 독하다 독해. 미션 실패해. 미션 실패해. 미션 항공. 프레일. 아 좋았습니다. 블리츠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? 아. 시스템 가동. 준비 완료. 너 기름 샌다. 인간 시대의 끝. 아 네 좋았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. 메들리인데 왜 한 사람 거죠? 그 한 사람 거 메들리입니다. 재미없어요. 가보래요. 오픽님 저 탑 가능? 오케이. 언디를 한번 화낼까? 사미라 같은 거 한번 화낼까요? 이녀석. 어? 너 갔구나. 저 괴롭히던 한 악질 녀석이 가버렸는데요. 네. 성공인가? 뭐야 악어. 악어는 또 뭐야. 엣. 채로 피해주고. 성공. 아 좋았습니다. 오픽 형 부캐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. 어 원딜 가능. 사미라 해도 괜찮으려나? 상대 조합에? 뭐하지? 에라 모르겠다. 사미르로 가자. 스킬은 배우지 말고 있죠. 네. 질견 한 번. 앗. 네. 두 번. 메시가 끌어줘야 뭐가 할 수 있는 조합이라. 메시가 좀 끌어줘야 되는데? 어 다행이다. Q. 나쁘지 않쳐. 이 정도면. 아 이 노플이야 노플. 잡아줘. 힝호 하나. 어 좋아요. 굿. 그냥 다이브 가볼까? 누가 들어가보자. 좋습니다. 가버려. 굿. 이게 사미르거든. 여기까지 밀고. 미안하지요. 어우 다행이다. 굿. 통제해. CS. 롱랩 찍고 통제해야 될 것 같은데? 와 너무 아까운데?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? 제약골드 덜어내기? 나쁘지 않다. 이런 라인이 아니었는데. 와 너무 아깝다. 까비. 아 깨자. 야 이걸 이렇게 잡냐? 여기서 그래패 쓰면 되지 않았을까? 가버려. 안 돼요. 어딜 가려고. 알고 있나? 와 이겨한다? 말도 안 되는데. 와 너무 아깝다. 까비. 야 진짜 아깝네. 이게 날아가는 도중에 스턴이 걸려가지고 종이 땅끈 켜버림. 아 이게 안 맞아? 할 수 있나 이거? 어떻게 살지? 근데 아무도 안 왔네? 야 이걸 선에 난처? 독하다 독해. 아. 우리 팀 바로는 안 가나? 와 좀 아깝네. 흐흐흐흐. 야 이게 바로 끊기냐? 종 한번 볼 생각이었는데 바로 끊겨버렸네? 어? 네? 흐흐흐흐흐. 어 그래. 바이아 화이팅. 뭐 그럴 수도 있지. 잘 떠서. 야 이걸 민다고? 밀었으면 죽어야지 그러면. 어? 뭐야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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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아우 네 수고하세요. 출피 채우고. 아 끊었네요. 되지. 어 상자. 오랜만에 상자네. 네? 좋습니다. 괜찮 가려줘. 아 네 가려드렸습니다. 너 빼고 아무도 안 봐 친구야. 너만 안 보면 돼. 어? 살로스네? 점사딘 하자. 점화 카사딘. 방송 끄고 집중함. 닉네임 울 누런프 짱이야. 이런 사람 특징. 첫 채팅임. 특징 하나 더. 방송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평소처럼 못하고 못타. 항상 나 만나면 뭔가 긴장되나봐. 자 가볼까요. 선제 공격이네. 사일로스. 선제가 뭘 잘못했길래 공격할까요. 네. 사일로스임 하필. 하필 사일로스 퍼블인데. 안지아가 사왔네. 상대가 큐를 안찍어서. 좀 앞에서 견제하죠. 아니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이 친구. 아니. 미드 큰일 났는데 라인이. 랩차 좀 나겠는데요. 많이 놓쳐가지고. 백이 싫은 자리인데. 아 빼야된다. 전멸이 없어가지고. 그냥 좀 사리죠. 차이가 좀 나네. 차이가 좀 나네.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. 맛있는 거 드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얼마지? 아 마당 감사합니다. 굉장히 서운한 사람님. 히잉. 히잉. 히모링. 아 감사합니다. 굿. 바로 끊어주고. 섬타로. 잡아주면 좋겠죠. 히잉. 일체 되게 해야될 것 같은데. 할만하지 않나 이거는? 좋아요 아 좀 아깝다 이거 이게 이렇게밖에 안돼? 사인좀 밀죠 이거? 밀고 가야돼 무조건 먹긴 했네요 일단 어우 다행이다 쇼 어우 좋아요 이거는 할만한데? 버려 맛있다 그냥 이게 팀워크거든 좋았습니다 야 이거 탑 다 갔다 근데 그냥 싹 다 감 더 먹을 수 있나요? 와 뭐야 이거 미쳤다 이게 아토록스인가? 와 이거 그냥 서렌 나와도 할말이 없어 이 정도면 이게 13번이라서 서렌이 안나오는거지 이거 그냥 서렌이지 아 인장을 샀더라면 너무 아까운데? 가버려 어우 맛있다 나도 한번 아 GG 아이 끝이 났네요 아 좋았습니다 아 아 야 이거 서렌 안치면 진짜 독한거 얘 칩 5분 됐거든요 네 한방이 안죽어가지고 살짝 위험했네 여보 안되나? 아 네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합의 잘했다 그쵸? 어 어 이거 뜨니까 좀 기분이 좋다 누가 줬는지 보이니까 아 네 한방 수고하셨습니다 퀵 안잡혀서 우승하겠어요 아 잠깐만 우승 결승은 하고 가야지 결승은 하고 가겠습니다 라스트공 초반에는 이거 죽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죽는 방향으로 하는게 이건 잡아주는게 좋겠죠 그래도 한정도 어 나 좀 죽인거 같은데? 아닌가? 어어어? 네 가보려 저기 안가네 아니 갔나? 간거 같은데? 가보려 이게 안가네 어슥 어어어? 네 하민체대구나 지금 어어어? 자 여기서 대기 대기하다가 상대방이 치면 그럼 달려가서 엥? 뭐야 상대방이 없는 왼쪽으로 날리기? 네 어 그래 수고하고 너 뉴비구나 절단 한번 나자 이쪽으로 먼저 가있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겠네 이럴 때 메롱 한번 네 야 너 너무 뉴비다 친구야 어 화이팅 화이팅 메롱 메롱 응 절대 역전 못해 마구 메롱 해주기 어 화이팅 화이팅 역전 가능? 아 불가능 이걸 역전에 실패하네요 아쉽습니다 진짜 나빴다 아니 그럼 잘 하던가 네 어? 오케이 그때 해본거 다시 가보자 결승은 하고 가야지 이만 또 못참지 도우파식 전략으로 가자 마구마구 없애는 중 공 어 어? 안 돼 아 아 아멘 아멘